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수선화가 저희 집에 온 지 2, 3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물을 한번 줬어요 물이 그때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근데 물을 한번 주고 나니까 이렇게 다 활짝 금새 피어 버렸습니다 어제 그때 수선화는 그 해를 보고 꽃이 핀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 식물등 쪽으로 꽃들이 이쪽 식물등이랑 이제 저쪽 식물등을 보고 이렇게 피어났어요 이렇게 꽃을 보려면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해가 이쪽 방향이 되게 잘 보고 심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우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네요 꽃이 좀 한 달 정도는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활짝 피어나 가지고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어요 와 이쁘다 싱싱하고 예쁘게 오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렇게 수선화가 활짝 피어 있으니까요 너무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수선화라는 꽃 이름은 물 위에 떠 있는 신선이라는 뜻이래요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에요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나르키 소스가 살았어요 그는 여성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면서 숱한 여성들의 프로포즈를 받았고요 그런데 그는 그런 프로포즈를 단숨에 거절했지요 이때 그 프로포즈를 거절당한 어떤 여자가요 복수의 여신인 네메시스를 찾아가서 나르키 소스도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또 나르키 소스가 자신이 원하는 사랑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고 고통받게 해달라고 복수의 여신인 네메시스에게 간청하니 네메시스가 이 처녀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줍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? 어느 날 나르키 소스가 숲에서 사냥을 하다가 갈증을 느껴서 샘을 찾고 샘에서 물을 마시려다 물에 비친 자신의 잘생긴 모습을 보게 돼요 이때 자신의 그 모습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나르키 소스에게 내린 저주였죠 나르키 소스는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 보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물에 풍덩 빠져 죽어요 나르키 소스가 죽고 난 뒤 샘물가에 한 송이 꽃이 피는데 그게 바로 수선화입니다 이런 전설을 간직해서 수선화의 꽃말은 자기 사랑 자기의 자아, 도치 이런 꽃말이 있죠 자아, 도치가 될 만한 아름다운 꽃입니다 너무 이쁘죠? 너무 이뻐서 정말 사랑에 빠질 만한 꽃인 것 같아요 이 전설에 따라 나르시즘, 나르시스트 이런 말이 있죠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다 그냥 죽은 그런 거에 빗댄 말이죠 와, 너무 이뻐가지고 근데 나르시즘이 될 것 같은데요 수선화는 만약에 이게 수선화의 인격이 있다면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빠져들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그럼 추운 날씨에 어우 날씨가 너무 춥네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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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